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 끼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리분들 한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한주 모두 고생 많으셨구요 이제 조금만 공부하고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은행권 중간배당 준다 현대건설 목표주가 23% 상승 이후 이마트 더 오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델타 변이에 대응하는 부스터샷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번째 뉴스 카카오 딱 기다려 네이버 시총 3위 재탈환 할 수 있을까 자 IT 대장주 카카오와 네이버의 코스피 시총 3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네이버가 시총 3위 자리를 재탈환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하는군요 자 최근 들어서 카카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카카오가 원래 4등이었고 네이버가 3등이었는데 그 순위가 반대로 되면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카카오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7%가 빠지고 그리고 네이버가 마이너스 1%가 빠지면서 다시 그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막 올라가면서 카카오는 1% 오르고 네이버는 2% 오르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격차가 줄어들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하지만 조금 아쉽게도 카카오가 많이 뒤로 오면서 네이버랑 조금 비슷해졌다고 하네요 자 증권가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업 가치 상승이 지속될 것이며 네이버 역시 글로벌 플랫폼 성장이 기대되는 곳으로 큰 그림에서 더 매력적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카카오에 내어줬던 시총 3위 자리를 조만간 네이버가 다시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과 사업 확대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세가 부족했던 네이버에게도 눈길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한타 증권에서는 광고, 커머스, 빈테크, 웹툰 등 각 부분에서 네이버의 숨겨진 가치가 카카오 대비 저평가됐다며 향후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웹툰, 네이버 제트, 제페토겠죠 실적 개선, 그리고 제트홀딩스의 주가 회복으로 네이버의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씩 빠지고 있는데요 조금은 아쉽지만 항상 주식이 오르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조정이 끝나고 다시 다 쭉쭉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은행권 배당 제한 풀렸다 4대 금융지주 중간배당 나선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던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은행권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융당국의 은행권 배당 제한이 이달 말부터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이 공헌해온 중간배당 등 주가 부양을 위한 주주환원정책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했던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당 제한이 풀리면서 은행권의 중간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각 금융지주들은 배당 제한 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중간배당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정책을 펴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실무차원의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15일 주주명부 폐쇄기준을 6월 30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며 우리금융도 지난 3월 4조원 규모의 이익인여금을 조성해 배당가는 이익을 확충했다고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은행에 투자하시는 기대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은 느리더라도 이렇게 은행에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중간배당을 받으시려면 28일 날 보유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28일에 보유하고 29일 아침에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신고가스는 LG생건 하지만 연일 빠지는 아모레퍼시픽 상반된 주가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화장품업계에서 양대축인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의 최근 주가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화장품업계에 수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및 면세사업 부분에 실적 개선 차이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주가는 5거래를 연속 상승한 175만 5천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 LG생건은 거의 12.6%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외국인이 지난 10일부터 10일 거래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섹터는 같이 움직인다 그 말을 비웃듯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10% 하락하며 26만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지난 23일에는 주가가 마이너스 5%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LG생건의 주가 강세는 중국 보따리상의 화장품 구매금액 증가로 면세사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후, 숨 이런 브랜드를 포함한 럭셔리 브랜드의 중국시장 선전 또 한몫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온라인 쇼핑 회사인 6.18 쇼핑 축제 기간 LG생활건강의 숨, 5휘, 후 등 6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0%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후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하며 에스티로더, 랑콤, 라메르 등에 이어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랭킹 5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및 면세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6.18 쇼핑 축제에서 대표 럭셔리 브랜드 설화수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하는데 그친 것도 실적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도 2분기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높이지 못할 망정 1,300억에서 1,000억원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빠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자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때 5% 빠진 날이 이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에 훅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21선을 현재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을 좋게 보신다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매수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기리분들 무조건 2평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기리분들의 투자에 접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LG생건 야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게 신기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175만요 거의 사회초년생의 한 달 월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달 월급 그대로 넣어야 한 주를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황제주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브랜드가 잘 나간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국내 확산도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스터샷 검토까지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코로나19 인도 변이 델타 변이가 세계 각국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변이는 알파 변이인데요 그거보다 전파력이 1.6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터라 전문가들도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자 한 교수는 국내에서도 영국처럼 알파 변이에 이어 델타 변이가 늘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고 7월에서 8월 놀러다니면 8에서 9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꽤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알파와 델타에 동시에 노출되면 알파는 방어가 되고 델타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떨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접종만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할 수 있고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가 주로 유입되는 국가를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하거나 격리 면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또 변이 대응과 면역력 증가를 위해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스터샷이 뭔가 백신 면역 효과를 높이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맞는 주사를 뜻하는데요 자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맞죠 그거를 한 번 더 맞아서 세 번을 맞는 걸 부스터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딱 공포심에서 끝나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장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꽤나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인프라 지출안 합의 호재에 일제히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한반 미국 증시가 대규모 인프라 지출법안 합의 소식에 힘입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의 도로, 다리 및 고수도로를 정비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인프라 법안에 초당적 합의가 나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다우 지수는 1% 올랐고 S&P는 0.5% 나스닥 지수는 0.7% 각각 상승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2시간에 3만원 그러니까 시급으로 보면은 15,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꿀 알바만 쫓는 신프리터족을 아십니까? 자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식당 주인 A씨는 직장인 고객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만 주 2, 3회 정도 일을 도와줄 직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단기 알바 앱 순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저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는 시간당 15,000원 3시간 집중적으로 서빙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단 무급 휴게시간 없음이란 식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올리니까 대학생 휴학생 신분 20대 B씨가 곧바로 찾아왔으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B씨는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근무 형태보다 단기 알바를 찾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쿠팡 이치 배달을 병행하는데 점심때 바짝 식당에서 알바한 후 자유시간을 보내다가 배달 가격이 올라가는 강남의 저녁시간에 바쁘게 배달을 뛰고 하루를 마감한다고 하는데요 단기 알바 앱에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신 프리터족이라고 하는데요 프리터족이 무엇인가? 정규직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프리터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낸 초단기 알바만 콕 집어서 일하는 방식의 신 프리터족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일이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사업자의 채용 형태도 달라졌으며 여기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2030 세대들이 새로운 노동자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 현재의 초단기 알바 트렌드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단어는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프리터족 그리고 최근에는 신 프리터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고수익 단기 알바 뭔가 딱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 불법의 향기가 솔솔 납니다 뭔가 알바 천국을 찾아보면 보이스피싱에 현금 수거책 이런 걸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화제된 이런 식으로 고수익 단기 알바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쯤 아마 다 알고 계실까로 생각해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장중 3,300 둘분 코스피 더 간다 전기차 에너지주를 주목해라 아마도 코스피는 3,40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비 자산운용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지수가 괜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3,300을 돌파했으며 이날 오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9% 오른 3,316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4월에서 5월 빨리 올라왔는데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일시적이라고 안정시켰고 이에 따라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1.7%대까지 오르다가 1.5%에서 하향 안정화되며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집중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다 치우고 향후 눈여겨볼 만한 게 뭔가 신본부장은 글로벌 침투율 대중화율이 올해 5%로 전망되는 전기차를 주의깊게 봐야 된다고 했으며 또 리오픈주 관련해 에너지 섹터를 꼽았다고 하네요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도 있지만 아직 항공유 수요가 전혀 회복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정제 마진도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공연 재개감 등으로 들썩이는 엔터 관련 주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클 것으로 관측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신본부장이 말한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자동차 에너지 그리고 엔터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 끝내보도록 할게요 기업 두 개만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양질의 무형 자산 확보 자 유한타 증권은 25일 이마트에 대해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양질의 무형 자산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28만 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약 3조 4,400억 원에 인수했다고 전해 공시했다 이 중에 1억만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매수했는데요 자 이걸 두고 유한타 증권에서는 이베이 코리아가 가진 양질의 기술력과 인력풀 등 무형 자산을 확보했다며 이마트의 이커머스 사업에 이베이 코리아를 접목하면 플랫폼 고도화 등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물류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뒤 물류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대답했으며 취급고 4조 원 규모의 쓱 닷컴만으로는 온라인 물류센터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았지만 이베이 코리아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물류센터 가동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마트 5.7% 오르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말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목표가까지는 지금 여기서 상승 여력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무려 28만 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이마트라는 기업 한 번쯤은 공부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유한타 현대건설 목표가 23% 상승 국내외 풍부한 수주장구로 실적 기반 확보 자 이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건설주에서 상반기는 대우건설 그리고 하반기는 현대건설과 GS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한 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 증권은 현대건설이 올해 해외 수주 다변화 및 신사업 확대 여력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5만 7천원에서 7만원으로 22.8%나 올려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매출이 올해 얼마인데 그걸 봤더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4% 그리고 무려 55.4% 늘어난 19조 6천억 그리고 8,500억으로 제시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부진했던 지난해 대비 주택 분양이 증가하며 실적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풍부한 수주장구의 3조원 이상의 순현금을 활용한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신사업 확대 여력 역시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현대건설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까지도 아직 멀리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반기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이쪽은 부담되는 자리일지 이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뉴스가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 기립과 함께 경제 뉴스를 재밌게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경제 뉴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립이었습니다 빠이요 다음 주에 만나요